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자비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번 여름은 정말 기록적으로 더웠잖아요. 다들 이제 더위를 피해서 여름 시간은 잘 갔다 왔나요? 네. 저는 아직 못 갔는데요. 맹앤코는 다녀왔죠. 저는 말레이시아로 다녀왔는데 서울보다 덜 덥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동남아 주요 휴양지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들 더 시원했다라고 말씀해서 서울보다요. 이번에 저희가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일단 동남아가 서울보다 덜 더웠다는 거 정말 놀랄 길인데 그렇죠. 저는 요즘 이렇게 휴가지를 가면 이분들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놀라곤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자기 예상이 되시죠?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어딜 가도 중국인이 굉장히 많고 간판이거나 중국 한자로 된 분들도 많고 타겟을 중국인으로 삼는 곳도 많고요. 맞아요. 전 세계 어떤 해외 관광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탄탄한 경제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여행과 같은 레저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최근에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네. 맞아요. 어제 중국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확실히 과학 강국인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 가위는 카페에서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는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유전자 가위는 2012년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거잖아요. 선두주자인 미국을 따라잡는 거를 넘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종상의 기술을 보유하겠다. 어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학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페 비코너에서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잖아요. 되게 파급력이 크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1세기 바위 분야 최고의 혁신 기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암이나 A제 같은 게 치료제가 있긴 있지만 완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완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병이나 해충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식물을 계량한다든지 다양한 바위 분야에 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난치병도 언젠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떠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어떤 그런 한계 예를 들면 오작동과 관련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어요. 네. 어떤 논문이죠? 이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아마 8월 달에 한미 공동연구진이 인간 배아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했다라는 논문을 과학전을 네이처에 발표했어요. 네. 심근성 비후증이라고 해서 비후성 심근치라고 해서 심장병의 일종인데 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정상으로 교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과학계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를 교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인간 배아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다면 맞춤 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기를 디자인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럼 유전자가 교정이 된 거냐를 두고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던 거예요. 네.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세계적인 연구 논문과 관련해서 유전자가 이 오작동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최근 이 같은 가능성을 재검증한 논문이 또 발표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난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과학계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한미공동연구진이 그럼 우리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그 논문이 이제 8월에 나온 거예요. 올해 8월에. 네이처에 게재가 됐는데 이때 제기됐던 어떤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그 유전자가 교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교정하고자 했던 유전자가 있잖아요. 통째로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의혹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전자의 교정은 제대로 됐다. 이게 재검증의 결론이에요. 한국 연구자로 참여했던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타겟 유전자가 정확히 교정된 게 아니라 아예 그 유전자가 통째로 사라져서 분석을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탈리포프 랩하고 저희가 그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큰 결실, 유전자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렇게 재검증을 해보니까 유전자가 위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검증이 됐지만 유전자가 위의 오작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유전자의 과외가 전혀 오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 유전자가 오작동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원래 자르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를 건드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지 않았던 유전자가 교정이 됐다거나 그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 표적이탈 효과라고 해요. 표적을 벗어나서 다른 유전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표적이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수년간의 연구를 거치면서 지금은 충분히 재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적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논문에서 제기했던 의혹 같은 거 있잖아요. 교정하려고 하는 유전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기한 문제는 표적 효과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표적한 유전자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겠죠. 아직 이제 유전자가의 분야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표현하자면 연구자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유전자가 기술의 어떤 오작동을 줄여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오작동을 줄인다는 것은 정확도를 올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럼 현재 어떤 기술의 정확도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미국 하바드 연구팀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유전자를 교정한다는 의미는 DNA 연기 서열을 교정한다는 거거든요. DNA 연기 서열은 4개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바뀌어져도 이게 돌연변이가 돼서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목표는 우리가 이 DNA 연기를 하나 수준에서 교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난해 미국 하바드 연구팀이 그거를 성공했다는 거죠. 정말 정교한 기술을 성공한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아주 이 기술의 정확성이 확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초기 단계 연구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정확성 문제뿐만 아니라 또 윤리적인 논쟁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약을 도입할 때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부작용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